동해바다에서 공수특변단 낙하훈련을 모시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연막탄 터졌죠. 저기서 이제 낙하를 하긴데, 변기가 왔죠, 1차. 3번 했어요, 낙하를. 1차 지금 낙하하는 겁니다. 1차 지금 낙하를 하죠, 낙하를 하죠, 낙하를 하죠. 2차. 1차. 1차. 2차. 6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보기 전부 다 건져 올리더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핑하는 모습입니다. 강릉 양양 올라가면 저녁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